자제분이 알아서 33기래요. 33기에 어머님이시죠. 아까 김창수 장군님께서 소개하셨던 그분이신데. 자, 같은 후배의 어머님 되시는 분이 나오셔서 아주 아름다우셔요. 노래도 아주 좋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이쁘신 분이 계신지 몰랐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가수분 이름이 연진 님 모시겠습니다. 연진 씨 나와서 최악돌 사랑 전해드립니다. 함께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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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33기 엄마 연진입니다. 일단 행복하시고 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밤, 즐거운 시간에 해 주십시오. 네, 즐거운 시간에 해 주십시오. , 즐거운 시간에 해 주십시오. , 즐거운 시간에 해 주십시오. 우리 마주하며 사랑에 눌러보셔 푸르른 안개 속에 내 눈이 다 무너지네 네가 헐러가는 티브에 한밤이 젖어 고감과 부모하고 사랑이 사보인다 내 눈이 다 무너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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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홀러 가는 길에 하여 잊어도 이 선악한 그 모함도 사도니 사도리나 사도니 사도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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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